오늘은 맛있는 초밥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일산 중산동 이마트 풍산점 바로 근처에 일산에서 꽤 유명한 스시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길현 스시인데요. 길현 스시, 이곳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손님들이 꽤 웨이팅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상당히 유명하고 항상 웨이팅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가보지 못했던 곳인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대기줄 없어서 들어가 봤더니 자리 있어서 바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. 우연히 방문하게 된 길현 스시인데요. 하여튼 되게 만족도가 높은 스시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주차는 건물 맞은편 S 플러스 타워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. 포장도 꽤 많이 주문 들어오는 그런 곳이고요.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전부 테이블 속으로 되어 있고 또 예약하고 방문하는 손님들도 꽤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웨이팅 하시는 분들은 이 테이블링 기계의 연락처 입력하고 기다리시면 되고요. 그럼 메뉴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메뉴들 점심 메뉴 있는데 2인 이상 주문이 가능한 메뉴들이고요. 단품으로 이 식사 메뉴들도 있었고 초밥 단품도 있고 또 스시 메뉴들도 있습니다. 이 생각보다 메뉴들이 꽤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이었고 오마카세 메뉴도 있었습니다. 또 사이드 메뉴도 있고요. 이렇게 포장 메뉴들도 있고 또 사시미도 포장 가능합니다. 사케 메뉴도 있고 또 주류 메뉴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.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또 자리에 앉으면 또 예쁘게 플레이틴도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. 물도 따뜻한 보리차 물이 나와서 마시기 좋았습니다. 이 초밥 주문하고 초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습니다. 저는 기념 모듬 초밥을 주문하는데요. 먼저 흑임자죽이 나왔습니다. 흑임자죽 먹기 좋았고요. 이어서 기념 모듬 초밥도 나왔습니다. 초밥 14피의 구성으로 나왔고요. 모두 다 화로 위주로 상당히 구성 좋게 나왔습니다. 이 초밥 먹으면서 먹기 좋은 것들도 같이 나와서 먹기 괜찮았고 뭐 장국도 적당히 진하니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장국이었습니다. 이 초밥 이 화로랑 뭐 새우부터 좀 다양한 구성으로 나왔고요. 상당히 좀 퀄리티 좋아 보이는 그런 초밥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생와사비 은근 매우면서 맛있었고 이 초밥들 한 입에 쏙쏙 먹기 좋은 사이즈로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좀 간장들 이렇게 뭐 찍어져 나온 것도 있고요. 이건 광어인지 도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의 숙성 상태도 꽤 좋았고 한 입에 먹기 좋았습니다. 이 초밥의 샤리도 입안에서 적당히 풀어지는 맛이 되게 좋았고요. 누구나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초밥이란 생각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초밥의 네타들도 숙성 상태들 좋고 되게 좀 쫄깃하고 회에서 찰진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. 또 계절에 맞게끔 또 이 화로회들은 조금씩 구성이 바뀐다고 합니다. 이날 뭐 대방호회도 조금 전에 한 입 먹은 것 같고요. 또 이 도미 같은 경우에도 또 껍질채 먹을 수 있게끔 나오는 것도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. 또 광어 지르너미도 상당히 좀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이 참치도 좀 살짝 얇긴 했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먹기 좋은 참치 회엿, 참치 초밥이었습니다. 연어도 맛있게 먹기 되게 좋았고요. 이 집은 뭐 생새우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초밥들 퀄리티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게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뭐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면 되게 구성도 좋고 가격대도 괜찮게 나오는 곳이라는 생각 들었고요. 또 가리비도 그렇고 이 연어 아부리부터 뭐 소고기 초밥까지 좀 하나같이 다들 맛있게 먹기 좋았고요. 뭐 참치 초밥도 더 나오고 마지막 장어 초밥까지 마무리까지 딱 좋았습니다. 그리고 초밥을 어느 정도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서비스로 뭐 메뉴판에는 없었지만 이 우동도 맛볼 수 있게끔 내어주시는데요. 이 서비스 우동 같은 경우에는 양이 뭐 되게 조금이지만 그래도 입가심용으로 괜찮게 먹기 좋은 그런 우동이었습니다. 이 기련쓰시 항상 소문만 듣고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던 곳인데 왜 손님들이 많은지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고요. 이 한 끼 식사 꽤 좀 배부르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일산에 많은 초밥집들이 있는데요. 여기는 점심때 두 명 이상 방문해서 좀 세트 메뉴 주문해서 드시면은 상당히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일산에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쓰신 맛집입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